지금 35m에서 25m까지 올라오는 엿댕이고요 하닥에서 15바퀴 정도 그렇게 접착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좋아 딱 좋아 30m 딱 좋아 어우 딱 좋아 딱 좋아 왔다! 뭐야? 왔다! 경기 들어가면! 왔다! 떨치해 스탠바이! 뭐야? 이게 김도 다네요 여기는 20m 너무 좋습니다 으! 아악! 방금 좀 백지! 백지! 바바지! 아 차차차! 이거 뭐 못 올리겠어? 치이... 이거 뭐 올리겠어? 아 물쌍이 한 대 아... 보기 보인다! 보기 보인다! 아버지! 어머... 무서워 됐어! 공찬! 나이데! 됐어! 공찬! 나이데! 으! 으허! 으허! 이영규! 이영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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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주사공이 돼! 바로? 이영균! 무처로 하죠? 제가 손질이 나간 것 같았어요. 그러니까. 좋았다. 좋았다. 덕 파이팅! 덕 파이팅! 왜 이래? 승차무기, 덕 파이팅! 덕 파이팅! 덕 파이팅! 덕 파이팅! 이것이 왕도다! 나는 또 살았다! 야, 또 살았다! 야, 또 살았다! 아, 좋습니다. 나이스! 나이스! 덕 파이팅! 덕 파이팅! 덕 파이팅! 덕 파이팅! 덕 파이팅! 아이가 못 잡았으면 뺏길 뻔했다. 고마워요! 아이스! 아이씨! 잠시만요. 어디 가세요? 아아! 야야야! 아, 축하드립니다, 선생님. 알부실이라도 잡았다. 빈타 안 뺏겼다!!! 빈타 안 뺏겼다!!! 빈타 안 뺏겼다!!! 축하드립니다, 셋! 또 잡았어, 저기 또 잡아! 아 저기 힐스마가 온다, 끝났다, 우리 와 큰일 났네, 이거 빈타 안 뺏겼다!!! 오! 물었다! 물었다! 오케이! 오! 물었다! 물었다! 오케이! 물었다! 물었다! 오케이! 걸렸나? 동현이 잡았어! 에이 김동희네 잡아? 에이 격이 다 떨어지네. 격이 다 떨어져! 우와! 야 힘 세다 이번에! 짜자자! 흩토! 와 시야 좋다! 감사합니다. 일찍이, 일찍이 심플은 2미터로 들어갔어야 되는데. 개나 소나 다 잡는 것 같은데. 아 정말 못하겠다. 총정처리스! 어?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못 뽑아서 해, 그쪽으로. 아니다, 아니다. 저 뚫채, 뚫채. 어, 뚫채. 같이, 같이, 같이. 두 마리. 저 뚫채, 뚫채. 어, 뚫채. 같이, 같이, 같이. 두 마리. 어이, 정신이 하나도 없다. 정신이 하나도 없다. 아이고, 두 마리랑 같이 들어왔네. 어헤이, 두 마리 같이 들을 채. 원, 뚫채, 두 마리. 예, 예, 예. 원, 뚫채, 두 마리. 원, 뚫채, 두 마리. 네. 원, 뚫채, 두 마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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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쌍둥이네, 쌍둥이. 난리하네, 난리하네. 야, 단우야. 단우 키 좀만큼 아빠랑 같이 가냐. 아빠, 낚시 고수다. 아. 아.